아니 이거 밟으면 가야되는거 아니죠? 밀어봐라 이상하네 이거 안가노 나를 밀어야되나? 자 밀어라 그러진 않을거 같은데 아니 카트기를 벗어놔도 안되는 카트가 있나 앉아 또 나눠고 갔나? 환당하겠네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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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주가 이거 25 니크다 니크다 와 매번 망머리 사트만 아니 중요한건 카트가 안가서 있잖아 추워가지고 배터리가 나은거 같은데 내려가도 되나 내리막인데 시동놈 내리막 내려가도 되나 전화 전화나 시동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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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가가지고 아니 무슨 카트가 이거 92번 타라 탔잖아 이거 손댄거 아이가 혹시 이거 뭐고 이거 뭔데 야 이거 누가 손댔네 야 왜 진짜 야 이거 이거 오른쪽 눌리면 뒤로 가는거고 왼쪽으로 아니 본인이 했겠지 내가 손댔나 컷 아까 나는 걸어갔다 컷했는데 몇번 이거 4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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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